이번 시간은 페이지 220페이지 계량아스팔트 방수시트 공사하고 넘겨보시면 220페이지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죠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계량아스팔트가 한 번 나왔고요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 개념이 자체적으로는 내지는 않고요 총합문제 내면서 지문 나는데 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각각 한 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량아스팔트 방수시트 공사하고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량아스팔트 시트하고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하고 그러면 차이점이 이거예요 차이점이 계량아스팔트 시트하고 차이점을 보시면 이거는 계량아스팔트는 시트가 두 장을 우리가 합니다 두 장이에요 부착하는데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는 시트 한 장 부착합니다 얘는 시트 한 장만 부착해요 그리고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얘는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는 접착제로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접착제를 도포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접착제 접착제를 발라서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량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이제 저거입니다 이제 토치로 가열해 가지고 우리가 눌러붙이는 방법입니다 얘는 토치로 가열해 가지고 아스팔트 시트를 토치로 가열을 해요 가열해서 그러면 가열하게 되면 계량아스팔트 시트가 용융 되겠죠 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용융시켜서 계량아스팔트로 가열해서 용융시켜요 계량아스팔트를 녹여 가지고 용융시켜서 눌러붙이는 방법입니다 얘는 접착제로 부착하는 게 아니에요 눌러붙입니다 그래서 눌러서 붙이는 방법을 써요 붙이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을 조금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마감할 때도 이것은 보호청을 공사합니다 그런데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는 기본적으로 도료 마감이 표준이에요 합성고무계는 그래서 도료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매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시트 방수의 장점 그러면 계량아스팔트 시트든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의 장점 그러면 시트 방수의 장점적인 측면은 장점적인 측면은 신축성이 좋다는 거죠 신축성은 신축성은 좋습니다 시트 방수들은 시트니까 신축평창 잘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트 방수는 이 시트들이 전부 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두께가 어떻게 일정하다는 게요 균일하다는 게요 다른 방수는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방수 공사하는 것보다는 얘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트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께가 일정해요 방수적 이 두께가 두께가 일정하다는 거죠 균일하다는 것이 시트 방수의 장점이에요 장점적인 측면이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는 기본 베이스로 잡아두시고 그런데 이제 단점이 단점이 얘는 복잡부의 시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트기하고 도마기하고 복합방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단점을 장점을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복잡부의 시공이 어려워요 시공이 어렵고요 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점이 어떤 단점을 가지는가 하면 이제 접합부가 접합부 있죠 이연부이죠 접합부 이연부 있죠 이연부분이 취약해요 그래서 접합부 이연부가 여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미리 덧대어주고 덕수부 그래서 보강하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측면을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22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계량아스파트 방수 시트 부치기 그래서 1번 가지고 시험을 낸 거예요 1번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내면서 이어서 답을 유도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계량아스파트 시트를 이제 접착제로 부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토치로 이제 가열해서 계량아스파트를 용융시켜서 사람이 눌러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눌러붙입니다 힘으로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3번에 보시면 상호 겹친 폭은 100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이 방향으로 100 정도 하고 폭 방향으로 100mm 상대 100이에요 그리고 물매 위쪽 시트가 220의 상대이죠 그래서 이제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접합시킨다 그래서 문장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시트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아래쪽 시트가 있겠죠 그럼 위쪽 시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 시트가 아래에 가죠 그럼 위쪽 시트가 위에 있어라 이거죠 이렇게 공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에 가도록 해요 아래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해주라 이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것이 저 부분 정리해 두시면 됐네요 7번에 보시면 자 지하 외벽이나 수영장 등의 벽면에 계량 아스팔트 방수지도 붙일 때는 미리 2m로 재단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눌러붙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키에다가 이렇게 뻗으면 좀 높죠 그래서 2m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2m 그 측면이죠 자 그리고 이제 특수부위 처리 해놨죠 220mm 특수부위 처리는 그래서 1번 오목 모서리 볼록 모서리 이런 데는 뭐 통일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평면부에 계량 아스팔트 붙이기 앞서서 미리 하라는 거죠 폭 200mm 덧붙임용 시트를 처리해 주자는 거예요 미리 부착해 주자 이거예요 자 치약부이라고 했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수부위 처리는 1번을 우리가 알아두고 1번이 제일 짧잖아요 길면 안 돼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제일 짧은 게 1번이에요 그래서 특수부위 처리 나오면 1번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지문 너무 길면 못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해계원리하고 시설개론이 두 과목이 같이 시험치잖아요 시설개론 시간 단축 못하면 해계원리만 안 풀립니다 시간 얼마 남았습니다 왜냐면 그거부터 안 풀립니다 그래서 시설개론 문제 너무 길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양심이 있으면 길게 내주면요 시험 다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잡수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222페이지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 이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는 얘가 굉장히 시트가 얇으면서 신축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한 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22페이지 보시면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에서 자 프라이머 도포하고 나서 이제 접착제 도포 얘는 접착제로 우리가 한다겠죠 그래서 접착제 도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트 붙이기 하는데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1번에 합성 고무계 전면 합성 고무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합성 수지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트 붙이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는 그 1번에 보시면 합성 고무계가 있고요 1번에 합성 고무계 시트가 있고요 수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무계하고 수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무계하고 수지계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성 고무계하고 수지계와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합성 고무계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특수 부분 있죠 오목볼록 모서리 부분에 덧붙임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부 시트 붙이기 전에 보강하라 이거죠 일반부 시트 자 이거는 붙이기 전이에요 전에 후가 되면 안 돼요 전에 우리가 특수 오목 모서리 덧붙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성 수지계 합성 수지계가 얇으면서도 접착성이 좋아요 고무계보다는 그래서 얘는 붙인 후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시트 붙인 후예요 일반 시트 붙인 후죠 얘는 붙인 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후고 이거는 전이죠 붙이기 전에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오목볼록 모서에 성형 고정을 부착한 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성 수지계하고 고무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겹침이 약간 달라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몇 번을 보시는가 하면 223페이지 보시면 7번하고 8번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번에 시트 접합보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 시트 물매 아래쪽 시트 위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얘는 물매 아래쪽 시트 아래 가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죠 물매 위쪽 시트 아래쪽 시트 위로 간다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개념이 이거 동일하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8번에 시트 상호 간의 겹침 폭은 접합폭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잘 모르면 100mm로 하락해져요 100mm 그런데 이거는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의 경우는 달라진다 그래서 가항 고무계야 자 가항은 고무의 탄성을 주기 위해서 항을 간 것을 가항이라고 하죠 가항 고무계는 100mm가 맞다는 거죠 그런데 비안일비자야 그러면 항을 안 가했다는 거죠 비가항 고무계의 경우는 이것은 70mm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뭐다 그래서 이제 염화 비닐 수지개 수지개는 염화 비닐 수지개 수지개는 다릅니다 이 수지개 그래서 이제 수지개는 우리가 40mm예요 얘가 접착성이 좋아요 가늘면서 고무계보다 이 수지개가 가늘면서 아주 접착성이 좋아요 그래서 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그래서 얘들은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 측면을 공부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방수층 끝부분은 누름첨으로 고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다 들떠요 오래되면 그래서 빠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누름첨으로 고정해놓고 그다가 실링재료로 처리를 마감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보호 마감 해놨죠 그래서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 공법은 도료 마감이 표준이에요 밑줄 것에 보호 마감에서 그러면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에 고무계일 때는 우리가 도료 마감이 표준이 되니까 그럼 도료 마감일 때는 물매가 이거 돼주면 되네요 물매가 50분의 1에서 20분의 1이면 되겠죠 20분의 1로 처리해 주면 돼요 도료 마감일 때는 물매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3페이지 실링공사가 나오죠 자 실링재공사는 사실 이거죠 자 우리 최근에 건축물을 외벽을 무엇 가지고 조립합니까 커튼월이잖아요 외벽의 공장 생산포로 조립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유리가 많죠 그럼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 줄눈이 생기잖아 그걸 방수 처리한 게 실링 방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줄눈의 상태가 조인트가 줄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엇갈림이나 단차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줄눈 상태에서 해놨죠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줄눈 바닥에 접착시지 않는 2면 접착 줄눈 구조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워킹 조인트는 3면 접착 줄눈 구조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워킹 조인트는 워킹이 2자죠 2면 그리고 논워킹은 우리가 3자죠 3면 접착 줄눈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용어하면서 워킹 조인트하고 논워킹 조인트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보시면 시공관리적인 측면에서 강우나 강설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기온이 현재 낮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2번, 3번 가지고 사실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시공관리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조은은 5도씨 이하가 되고 그다음에 고온은 30도씨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성부제, 커턴을 그쪽의 재료가 온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구성부제 표면 온도는 50도씨 이상입니다 그리고 5기준이 85% 이상일 때 이 습도 가지고 답을 우리가 유도해서 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공을 중지하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제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실링제 있을 거고 프라이머 그리고 백업제, 본드브레이크 이런 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스킹테이프 그러면 우리가 재료적인 측면을 앞에서 봤죠 마스킹테이프, 백업제, 본드브레이크 이거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225페이지 하단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정확히 알아두세요 마스킹테이프, 본드브레이크, 백업제 이 세 가지 용어는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중 바탕제 오염방제나 줄눈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이는 테이프는 마스킹테이프죠 그런데 줄눈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게 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는 본드브레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실링제의 줄눈 기필 소정 위치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재료가 뭐다? 백업제죠 재료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시공은 이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시공을 하자는 거예요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게 되면 좀 길어서 그러면 이제 주의할 것이 피창면을 공사할 것, 피창면을 우리가 확인하고 청소를 해야 되겠죠 청소하고 나서 백업제 충전 또는 본드브레이크를 발라주는 거예요 왜그러면 줄눈 기피가 소정 위치로 조정을 할 때는 백업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줄눈 기피 조정이 필요 없을 때는 줄눈 바닥에다가 테이프를 바르죠 거기 본드브레이크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스킹테이프를 발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프라이머 도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프라이머 도포하고 마스킹테이프 바르면 주변이 더러워져 있겠죠 그래서 마스킹테이프가 먼저 바르고 그리고 프라이머 도포하고 실링계 조제해가지고 실링계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극으로 마감을 하죠 주극으로 마감하고 마스킹테이프를 벗겨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하고 양생 보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실링공사는 두 번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봐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절에 보시면 저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공사 옥상 방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실 방수 초기에는 이 부분 가지고 지하실 방수하고 많이 출제를 했는데 최근 흐름은 방석공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옥상 방수는 당연히 바탕에 물 흘린 경사 물매에 둬야 되겠죠 물매는 100분 1에서 50분 1 두는 경우가 있었고 50분 1에서 20분 1 두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2번 가지고 우리 시험에 냈는데 앞으로 또 나와도 2번일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 방수청보다 옥상 방수화에서 아스팔트의 침입도가 크고 연합점이 높은 걸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여름에는 태양열을 받게 되면 옥상의 온도가 복사열에서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연합점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지하실은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입도는 왜 커야 되냐 겨울철 대비해야죠 겨울철에는 춥잖아요 그러면 줄어들 수축이에요 그러면 침입도가 작으면 수축을 잘 안 해요 침입도가 커야지 수축을 잘 하겠죠 그럼 겨울철을 대비해서는 침입도가 커야 돼요 그래서 옥상은 여름철은 온도가 높으면서 겨울철은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침입도 크고 연합점이 높은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지하실 방수가 나오죠 자 바깥 방수하고 안방수는 이거죠 자 바깥 방수하고 안방수는 방수층 공사를 그래서 228페이지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진하게 줄 거는 게 방수층이에요 방수층을 구조체 외측에 공사하면 바깥 방수고 구조체 내측에 방수 공사하면 안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깥 방수인 외방수, 밖 방수하고 안방수하고 비교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최근의 흐름은 아니다 제가 그때는 두 가지를 열심히 그려서 했는데 간단히 바깥 방수만 조금 보겠습니다 바깥 방수 자 바깥 방수는 이겁니다 방수를 하기 위해서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해요 그러면 잡석 지정을 하고 그 위에다가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한 것이 방수 바탕 조성을 해야 돼요 방수 바탕 조성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방수 바탕이죠 그래서 얘가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먼저 진행을 해야 돼요 밑창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것이 방수 바탕이에요 이것이 방수 바탕이에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수 바탕 공사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그 위에다가 방수 층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수 층 여기에다가 바닥 방수 층 시공이 진행이 돼요 여기에다가 바닥 방수 층 시공을 합니다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바닥 구조체 공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바닥 구조체 시공을 들어가요 그런데 이중 슬래브 구조 형태로 바닥 구조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배수가 나고 통기관도 다 설치해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조체 공사에 들어가요 바닥 구조체 시공을 들어가는 겁니다 봉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수 층 공사가 봉공사에 선행을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돼요 시기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벽 구조체 공사를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중벽 형태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하고 안을 조적 벽으로 해서 이중벽 형태로 공사를 벽 구조체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 구조체 시공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벽 구조체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벽 방수층 공사에 들어가요 공사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벽 방수층 시공을 하고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여기는 보호누름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대메오기를 하잖아요 대메오기 대메오기 할 때요 사람이 모래 같은 거 아주 부드러운 한사반사 떠 넣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돌하고 이런 거 포크레인으로 막 갖다 넣어요 쿵 찍고 그래요 그럼 여기가 파손될 수 있죠 그래서 보호누름을 공사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보호누름층을 공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벽 시공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수압에도 가능하죠 구조체가 밀려야 되니까 그리고 안에 면적이 안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방수층 안에 하고 안에다가 보호누름을 시공하면 실내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깥 방수예요 그래서 공사가 까다롭고요 아주 대규모 방수 같은 데는 이걸 씁니다 그럼 지하에 물이 거의 없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공사해 놓으면 보시고 그래서 비용은 비싸고요 그런데 보수 공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 방수 공사로 해야 돼요 바깥 방수의 경우는 그래서 이 측면을 간단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방석 공사 얘가 최근에 히트죠 계속 내고 있죠 방석 공사 그래서 이 방석 공사는 앞전에는 저걸 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만 하죠 신축성 시트계 가지고 시험을 냈어요 230페이지 신축성 시트계 그래서 이 방석 자제 있죠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앞자 따가지고 그래서 비닐에 B자 따는 거죠 B 따고 B 교착성 있는 교자를 따는 거예요 교착성 있는 플러시티 아스파르 방석청 그리고 거기 폴리에스템 폴입니다 풀이 아니고 폴 폴리에틀렛 그래서 폴리에틀렛 방석청 폴 폴방 아닙니다 폴이죠 폴방이에요 폴 이게 신축성 시트계는 앞자 따서 외우십시오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 229페이지 박판 시트계 얇은 판이 박판이잖아요 시트계 방석 자제는 뒤에 자제가 다 붙어요 자제란 단어가 박판계는 뒤에 자제란 단어가 다 붙어요 자제 유일하게 하나만 제외하고요 3번이요 펠트나 아스팔트 필름방석 필름방석청 이것만 자제가 안 붙어요 그래서 앞전에 이거 신축성 비교 폴방내면서 얘를 썼잖아요 아스팔트 필름방석 이걸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고요 나머지는 자제란 단어가 뒤에 다 붙는다 박판계는 이것을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 문제에 냈으니까 올해는 나오면요 이 방석공사가 종합문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문제야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230페이지 보시면 각종 방석청 공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먼저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석청은 뭐 겹친 길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mm 이상 겹쳐서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31페이지에서 보시면 그래서 바닥 및 방석청 할 때도 동일하게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 이염은 100mm 이상 겹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4번에 방수모르타르 발음 나오죠 그래서 이 방수모르타르는 마지막 줄 체크하시면 돼요 마지막 줄 그래서 방수모르타르 발음 두께나 횟수는 횟수를 정한 바가 없다 이럴 때는 기본 15미리 내외 1회 발음이에요 그래서 미장공사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미장공사는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이잖아요 3회 소벌 재벌종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방수 방석공사에서 방수모르타르 발음은 15미리 내외 1회 발음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셔야 될 것이 저 부분 하시면 됩니다 아스팔트계 방석공사에서 232회지 나오죠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232회에서 아스팔트 방석 시공에서 거기 보시면 저기 나와요 거기 보시면 디귿하고 리얼이 나오죠 디귿과 리얼 그래서 가열 아스팔트 방석공사가 있고 냉각 아스팔트 방석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가열 아스팔트는 보통 지표면 아래에요 지표면 아래에 우리가 구조벽에 사용하는 것은 가열이에요 지표면 아래에 우리가 구조벽에는 가열 아스팔트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때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1번 2번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냉각 아스팔트 할 때죠 외부 및 내부 표면에 냉각 아스팔트 방석공사 할 때는 3번을 낼 수 있는데 3번 가지고 낸 거예요 방석도 첫 번째 도포청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을 해 24시간 이걸 12시간 권쳐서 냈죠 24시간 편의점 기억하십시오 양생한 후에 우리가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공부 학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이중벽이나 방석청 드라이 에리어가 간접 방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 에리는 지하실에 방수나 최강, 통풍, 환기 또는 방석 개념도 들어가도 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지하 외벽 앞부부에 건조 공간을 두는 것을 드라이 에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내진 이런 거 나오고 방진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방수나 방석은 됩니다 그리고 최강이나 환기, 통풍 이런 걸 목적으로 지하실 외벽 앞부분에다가 건조 공간을 두는 것이 드라이 에리랍니다 그 점을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미장미 타일 공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